한창 지금 하고있는데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쪽도 세게 음 좋군 자 이거 한번 싸워볼까? 야 시작하자 싸워보자 이쪽에서 왼쪽에서 나올지도 몰라 대포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재료가 없어가지고 뭐야 하필이면 또 마도사가 와 제발 이쪽에서 나와라 이쪽에서 나와라 이쪽에서 나와라 이쪽에서 나와라 이쪽에서 나와라 이쪽에서 나와라 제발 그렇지 이 새끼들 다 죽어버리기 받아라 이 새끼들 안보인다 안보인다 받아라 와 오기도전에 끝났어 오기도전에 끝났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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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위치 하나 안깔았구만 좋아 쟤 아예 못췄지 자 스위치 아마 어 있을거야 여기 세개나 있네 아 이걸 안꺼내놔가지고 어 좋아 좋아 와 금방 끝났어 금방 아 근데 마도사가 네 얘는 안됩니다 마도사가 엄청 멀리있나 어딨지 어 마도사 저기네 마도사야 마도사 안돼 마도사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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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개 안돼 안돼 도사야 니가 넘으면 어떡하냐 아 빨리갔어야 되는데 도사야 도사야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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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여기 나오면 어떡하냐 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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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 얘가 일로 와야되는데 됐다 됐어 됐어 맞아서 죽었어 자 맞아서 죽었으면 얘네들이 안죽지 어 사라졌네 좋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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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자 자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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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도서야 자 우리 주지 말자 아니 얜 또 뭐야 내가 더 빨리x2 내가 더 빨리x2 아니 넘어가 마세요 아니x2 아니x2 아니 넘어가 마세요 흐흐흐흑 낼 마세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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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와 와 좋다 하아 와 기적이 차고 있네? 마도사 나만 죽이면 이 엄청난 리스크 이 엄청난 다 파괴됐어 다 파괴됐다고 마도사 어디갔어 이거 1층을 다 밀고 2층을 갔다 했어야 됐어 와 이 백스텝 이 엄청난 백스텝 오! 으아아아아아 어차피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했어야 됐어 아이 자아 이 작전이 굉장히 안좋다는걸 내가 이제 알았어 이 작전 굉장히 뭔 방송천재야 아이 뭘 또 그렇게 이게 이 작전이 정말 안좋은 작전입니다 예 이 작전을 하는게 아닙니다 좋아 대포 앞에 땅을 파자고? 아 그러네 그러면 걔네들이 다 빠질거야 아 근데 그래도 올라오던데 몇 칸정도 돼야지 안올라오지? 어... 몇 칸 돼야지 안올라오지? 깊게 땅을 파자 일리가 있는 얘기야 아예 아예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거지 아예 그냥 그렇지 야 여기다가 아 여기서 리젠 되니까 어... 여기 되나? 더 파야 돼 더 파야 돼 더 파야 돼 더 파야 돼 일단 두 칸은 돼야 되고 더 파야 돼 더 파야 돼 더 파야 돼 더 파야 돼 또 파야 돼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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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야 돼 힘들다 진짜 와 자 가자 이제 새로운 작전으로 야 어디갔니? 야 어디갔어? 저기있다 자 빨리 붙자 가자 놈들이 여기로 올거야 왔어 왔어 가자 좋아 좋아 우리 작전을 맞았어 아 근데 빠져나왔어 아 전혀 맞지가 않아 전혀 맞지가 않아 자 놈이 여기 빠져야돼 여기 빠져야돼 자 좋아 어 저런 방법이 자 여기 빠지고 그렇지 자 이제 뱀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보면 되고요 이런 젠작 직선이구나 하지만 이게 이 홀을 파놨던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했다 이게 끝날게 아닐텐데 오히려 빠지면 안돼 얘네들이 빠지면 안돼 근데 유도가 되네 위에 있을때는 빠졌을때는 사거리때문에 유효가 아 유도가 안되는데 아 쟤가 왜 야 하지마아 좋아 마도사다 야 마도사를 없애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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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도가 되지 그렇지 마도사 끝났고 좋아 어 쟤가 쟤가 막 눌러주는데 괜찮아 자 얘네가 싸우고 있는 동안 내가 계속 왔다리갔다리 하면서 아 이거 안 보여 카메라가 자 마도사 왔습니다 마도사 왔습니다 마도사 왔습니다 자 마도사 못오거든 위에 못 올라오거든 내가 지원만 해주니까 쟤네들이 다 죽이네 야 훨씬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와 끝났어 어 양상이 완전 달라졌어 지금 자 이제 내가 얘가 빠져야됩니다 그냥 빠지고 그렇지 자 좋아 아예 다가오지도 못해 못하고 있어 예헤 야 넉백 걸려가지고 다가오지 못하네 그 넉백 걸렸을 때 쟤네들이 공격하고 소정 야아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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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O케 깨 나 이뽀 빡생무술 우아 kull ihrem 이거는 이건책의 승리 라고 할수 있겠음 이게 앞에 이거 홧들어 놓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아까는 쟤네들이 금방 죽었어 근데 이제는 호를 파놓으니까 쟤네 넉백대고 막 하면서 지오만 해줬는데 여기 아장났지 이러면 여기 포만 더 만들어지면 아예 애들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다가올 수가 없어 빠지더라도 얘네들 키가 커가지고 안 맞더라구 등치가 크니까 포만 이제 많이 만들어주면 이거 두개 부셔진겁니다 침실 됐고 자 부엌도 부엌도 전혀 뭐 데미지 없이 이 반대편만 이제 이걸로 쫙 다 해버리면 너 누구야 또 동료가 생겼나 아 그래 노답 쟤 삼형제보단 낫겠지 뭐 콜트? 자 빨간색을 이제 설치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을 이제 설치하겠습니다 고민이 있단 말인가 고민이 있단 말인가 넌 연인이 있어 어 연인이었군 자 자기 연인을 데려다 여기로 데리고 오는게 목표인데 자 목적지가 설치되었습니다 쟤네 저기서 뭐하니 그리고 우리는 여기 흡연실에 잠깐 앉아서 아 힘들었다 야 진짜 힘들었어 후 어 정말 힘들었다 대포를 들고 가자고 뭔 대포를 들고 갈 대포가 더 불편해 나 같은 경우는 그림 하나 더 자 얻은 김에 그림을 이쁘게 여기다가 자 붙이고 그 다음에 데코를 좀 많이 해야겠는데 어디 보자 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그렇고 항아리를 두개만 꺼내고 여덟개 꺼내고 보물 하나 꺼내고 자 이런것도 꺼내고 다 할게 많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꺼내고 이런데 항아리 이렇게 놓고 네 자 좀 있어보이게 자 좋아 복잡해지는게 아니라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거야 내가 왜이러고 있겠니 뭔가 안채워놓으니까 얘가 좀 방이 허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창고 겸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막 여는거지 좀 있어보이려고 비워놓으면 좀 병신같잖아 자 이렇게 요렇게 된마? 음 됐어 이제 좀 뭔가 있어보여 이제 좀 뭔가 있어보여 이제 좀 뭔가 있어보여 자 보물상자도 상자도 상자도 두개 그 다음에 어 조명 뭐 괜찮지 조명 여기다가 이렇게 됐고 여기도 조명을 하나 이쁘지 안이뻐 이제 좀 이제 뭔가 좀 있어보이잖아 아 그렇다 이게 됐다 아 꾸미는것도 이거 참 힘들어 이게 자 퀘스트를 주게 흥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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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이의 발명에 비밀을 캐르고 흥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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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방 만들어달라까봐 저 한쪽은 비워놨는데 방 만들어달라고 안하니까 저기는 저 공간 전체를 내가 써야겠다 흥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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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덩이를 구할 수 있다 얼음이 있으면 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흥불리 얼음덩이를 열 개를 만들어 오면 되겠다 자 어차피 거기로 가야되니까 흥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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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집이 좀 도시가 이제 도시같이 좀 보이는구만 흥 흥 흥 흥 자 가자 여기 추운 지방이잖아 여기는 처음 보는 곳이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필요없는거 다 넣고 침대 좀 제대로 된 것 좀 얻자 이게 뭐냐 침대가 밤이군 아침에 출발할 때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밤에 밤은 진짜 너무 안 보여가지고 침대 빨리 찾아야 되는데 침대 어 내 침대가 없다 하아 일어나 이 새끼야 일어나 안 봐 아래에도 없냐 너는 날강도는 무슨 날강도야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인다 아무래도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다 공주인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저 침대가 내가 자야 될 침대인데 뭐지? 저 침대가 내가 자야 될 침대인데 침대가 지금 다 침대 레시피가 아직도 안 나왔어 아 빨리 가자 오늘 할 일 많군 아아 여기가 아니야 우리집이 너무 넓어졌어 어우 눈부셔 자 여기서 두가지를 해야합니다. 얼음덩이랑 얘는 뭐지? 얘를 좀 잡아봐야겠는데 더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 더 강력하며 더 데미지 좋은거 미스릴 갑옷 뭐 이런거 처음으로 펄프 달콤수수 쿠키 달콤수수로 쿠키를 만들 수 있나 여기는 나무를 엄청 구할 수 있겠는데 아 얘네 엄청 따라왔네 당분간은 먼저 이제 퀘스트부터 먼저 어 저기있다 울고있는 쟤가 연인이구나 그 새끼 여자친구구나 그 새끼 여자친구구나 대포 가지고 올걸 나 여깄다 말도 안돼 대포 대포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 죽여버릴거야 적들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있어 대포를 가지고 오란 얘기지 저게 대포 가지고 가야됩니다 대포 없으면 안돼 저게 자 대포 준비해 다 죽을 준비해라 저게 잠깐만 아직 인식 전이거든 이 녀석 야 다가가지마 노답 노답도 다가가지마 노답 노답 기다려 노답 기다려 바닥에 깔아서 깔 노답 발사 도망오고 노답 와아 이 작전이 또 맥히는구만 이게 먹혀요 와 다가 오지를 못해 어 한 놈 넘어왔네 끝 아 아 와 3장이 어렵구나 자 같이 갑시다 아 대포는 항상 대포하고 스위치는 들고 다녀야겠어요 이쁘게 생겼는데 자 세네리를 데리고 가자 자 마을로 가기 전에 어 모피 킹사이즈 지금 이거다 이거야 얘네들이 모피를 가지고 있다면 얘네들을 총공세 총공격으로 한다 자 드디어 나의 침대가 야 다고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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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모피 모피가 많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 2인 1개조 있잖아 여기다 다 부숴버려 죽여버려 존나 기분 나쁜 공격이야 저 메롱님 와 쟤 뭐야 데미지가 공격이다 와 쟤 뭐야 데미지가 공격이다 뭐지 지금 오 다 죽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어 다 죽게 생겼어 도망가다니 자 빨리 여기 이제 새로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우리는 망가졌나 새로운게 필요해 자 칼도 필요하니까 석탄 있을까 오 이곳 재단